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3주 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 시기 동안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합니다. 영원히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가장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고회 성사를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토요일마다 그리고 기념일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고회 성사가 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녁을 드시고 나서 저희는 항상 이 세 분의 신부님들이 저 자리에서 고회 성사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성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맞춰서 고회 성사를 보러 오시길 바랍니다. 신부님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회 성사를 보러 오실 때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많은 불편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여러분의 죄는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다른 불편이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성사를 보면서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성사를 보면서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는 것은 바로 죄를 끊고 사탄을 끊고 세상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하느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란죄를 지으신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 자신을 화해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과 내 자신과 남편과 그리고 시어머니가 화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하느님 성령의 짓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짓입니다. 기억나요? 여러분의 성령을 가면 여러분 모두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고회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고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시고 이웃과 화해하시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실한 통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 때 예수님께서 그 가족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싸운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싸운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과 또 우리 자신과 평화를 이룩한다면 그 평화가 하느님과 또 이웃과 내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탄에 가장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시기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눈물과 피 눈물을 흘리시면서 많은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성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신다면 성모님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거나 머뭇거리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율리아 엄마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더 봉헌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율리아 엄마께서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고 싶으셨지만 너무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십니다. 마치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매일매일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율리아 엄마께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항구하게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율리아 엄마께서 오늘 스크린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진실은 언젠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수산나, she was condemned, she was so innocent. condemned by whom? by the judge. 바로 수산나는 재판관에 의해서 단죄를 받았었습니다. 수산나를 유혹하기를 바랬지만 죄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도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주를 단죄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이 단죄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셔서 수산나를 구하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율리아 엄마를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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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례사 요안도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도끼가 나무뿌리에 닿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다 찍혀 나갈 것이라고 하셨네요. 모든게 베리자 종류가 다 찢어 나갔다면 뭘까요? 다 찢어야 합니다. 일을 다 찢어 나간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 불에 태워집니다. 불에 태워진 것은 영원히 불에 태워진 것입니다. 불에 태워진 것은 결코 꺼지자고 영원히 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엄님께서도 바로 그 지옥의 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다파드스에게 물을 끄고 하지만 하나가 더욱더 더욱더 하나가 더욱더 더욱더 하나가 더욱더 더욱더 하나가 더욱더 더욱더 그리고 불을 끄고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전문하신 분이 오실터인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지나갈 때 지금까지 많은 예언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지나가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장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고금 콧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쩡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고 또한 하늘과 땅의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대심판관이 되셔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역했던 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다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여러 번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맹진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정말 지옥으로 가는 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이곳에 파견시키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봉헌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성직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고통을 봉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바로 작은 영혼과 함께 일치하도록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바로 작은 영혼과 함께 일치하도록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모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모님께서만이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의노의 잔을 붙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도 그 하느님의 의노의 잔을 붙들 힘이 없어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모님을 더 도와주시기 위해서 더 고통을 주십시오 하시면서 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복만 바라거나 은통과 치유만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리와 엄마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충분히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더 많은 희생과 보석을 바치도록 합시다 정말 적은 극소수의 영혼만이 보석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항상 생활이 기도가 되기를 늘 상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우리의 성모성심으로 완전히 무장한다면 우리는 성모성심의 승리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 재림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점점 더 암흑 속으로, 어둠 속으로, 최악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제안을 내리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부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부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과 마귀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새롭게 시작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오늘 영성으로 완전히 무장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성당을 태동시켜서 왕당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 은총 나눔하는 시간 있죠 주우시지 마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깨어나십시오 사도가이파와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모님의 작은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참고하십시오 너무 힘이 없으십시오 wirklich 힘이 없는 홈당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감τ 직접 앉아도록 하십시오. 직접 앉아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계속 서있기도 힘드시며 걷기도 힘드시는데 우리랑 대화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항공하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united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로 일치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동신 동더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을 자신을 부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미카에라 그러면 제가 하고 나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정 방종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만정 방종 한 번 더 외치십시오. 만정 방종 동신 동더 동신 동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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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